별빛 비형 농막 별빛 비형 농막 별빛 비형 농막 안녕하세요 별빛 하늘 이동주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별빛 비형 농막 두가지 버전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는 영월에 출고된 별빛 비형 농막입니다. 공기 좋고 운치 좋은 곳에 배송되었는데요. 험하고 까다로운 곳에도 별빛 기사님은 문제없이 배송하고 계십니다. 영월 고객님께서는 외장재로 화이트 블랙 메탈사이딩 조합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단열, 방수, 결로방지, 외부 충격에 강한 것과 같은 우수한 기능을 가진 사이딩입니다. 깔끔한 매력이 돋보이는 외장재와 산뜻한 다홍색 어닝포인트까지 주변과 너무 잘 어울리는 농막이 설치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시흥에 도착한 농막입니다. 첫번째와 다르게 외장재로 현무암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특유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차분한 컬러감으로 친환경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별빛 하늘의 농막 하부는 아연각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에 하부 부식 걱정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별빛 B형의 내부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넉넉한 층고와 활용도 넓은 실내가 큰 장점입니다. 센스있는 외부와 육평 공간을 최대로 잘 활용한 별빛 B형 농막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대표번호 1522-0817번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